이렇게 있을 때 가져가시겠어요. 그래서 저희가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자주 방송을 못 보여드립니다. 이 시간 여러분 짧고 굵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아예 그냥 쌓아서 보여드리면 지금 높이 간만 해도 천장을 뚫을 기세예요. 지금 3m가 넘는 이 20종을 오늘 싹 다 받아보시는 거고요. 그런데 포기해서 보관하시게 되면 자리 차지 많이 안 하니까 이것만큼도 또 센스 있게 보관까지 여러분 마음을 다 읽었어요.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지금 푹푹 찌는 이 더위에 스텐을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죠. 팔팔 끓여서. 단촌물을 지금 팔팔 끓으면 120도 넘을 거 아니에요. 확 부어버려요. 집집마다 김치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장아찌처럼 좋은 게 어딨어요. 아니 이렇게 뜨거운 걸 부어도 안심할 수 있는 게 소재에 따라서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. 그런데 집에 이런 통밖에 없으시면 여기다 뜨거운 거 부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? 그렇죠. 여기서 뭐 나온단 말이에요. 거기다가 꽝꽝 얼리실 때도 사실 이렇게 사골국 고우셔가지고 보관하실 때 거의 냉동실에 보관하는데. 너무 좋은 게 애들 딱 먹을 만큼 불고기도 냉동해놓으시고 여기다가 밥 같은 것도 이렇게 냉동해놓으시잖아요. 진짜 주부가 더울 때 요리 안 해도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고요. 너무 좋아요.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스텐하면 정은 씨. 이거 보세요. 이 밀폐력이 풍질력이에요. 밀폐력이 안쪽에다가 사실 국물 세거나 이거 떨어뜨렸을 때 깨지거나 그러면 와르르 쏟아지고 그런 게 없이 힌치 테스트까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밀폐력도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인정을 받았고. 밀폐가 바로 신선도잖아요. 그럼요. 대파 한 단은 요즘 굉장히 비싼데. 이거 보세요. 냉장고에서도 어머 꽃까지 폈네. 그런데 보세요. 깔끔하게. 스텐에다가 대파 사오시면 반으로 툭 잘라서 여기 석단 들어갔고요. 마지막 한 조각까지. 양파도 한 방에 얼마인데 다 짓 물러져서 냉장고에 버리면 돈인데 이렇게 하세요. 너무 신선하죠. 기가 막히죠. 정말 버릴 게 없이 제대로 드시려면 아예 보관하는 방법부터 달리하시고. 다 좋은데. 잡채 보세요. 잡채. 도대체 얼마나 큰 용량이 있을까요. 여러분 오늘 구성 중에 있는 3600인데요. 보세요. 제가 열어서 얼마나 사이즈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양을 저희가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아서. 보세요. 잡채가 여러분 30인분이면요. 30인분이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요. 우리 보통 잡채 여러분. 파는 이게 지금 3개가 들어가요. 그런데 여기 당면만 30인분이 아니고요. 밑으로 보시면 폐방이며 파프리카며 대파는 한 단 다 들어갔고요. 이렇게 해서 3600을 보세요. 세트 세트로 드리면 LA갈비 여기다 넣으시고 열무 물김치 더 신선하고 대차한테 담으시고. 수박 한 통 싹 들어가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면 주부들 알아요. 이렇게 기름기 있는 거. 기름기. 아니 날 더운데 온수 틀어야 되는 거 같아. 이거 안 지워지던데. 보통 여러분 사실 이거 지으실 때는 아마 설거지 하실 때마다 색배임, 냄새 배임 걱정이 되실 텐데. 지금 보시면 제가 아예 그냥 저 뜨거운 물 안 켤게요. 그냥 차가운 물로. 그냥 차가운 물로. 살짝 흐르는 물에 헹구시고 몇 번만 슬슬슬 문지르셔도 안쪽에 색배임, 냄새 배임 거의 없어요. 여러분 이런 통은 아니 싱크대 문 열었는데 왜 이렇게 싱크대에서 콕콕한 냄새 나지. 이런 통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. 금방 되고 소리가. 이거죠. 아우 신선해. 이렇게까지 여러분. 이제 바꾸세요 여러분. 진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까사맘 스텐 용기 저희가 이 찬스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길게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. 준비되는 물량 안에서만 여러분 주문 받을게요. 날씨가 더워졌으면 보관하는 방법을 바꾸시면 되거든요. 까사맘 스텐 용기 총 20종으로 좋은 애들 홈앤쇼핑 단독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얼른 들어오세요.